양손 아령 들고 어깨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내린 자세에서 아령을 들고 어깨만 위쪽으로 올리고 약 5초 후에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를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모근, 견갑거근 등이 강화됩니다. 아령든 팔 교대로 올려 폈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아령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약 2초 후 내리는 운동입니다. 양팔을 교차하며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회에서 20회 반복하면 삼각근, 상완삼두근,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아령든 굽힌 양팔 올려 폈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팔꿈치를 굽힌 자세에서 아령을 들고 머리 위로 양팔을 동시에 위로 들어올려 약 2초 후 내리는 운동입니다. 총 15회에서 20회 반복하면 삼각근, 상완삼두근,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아령든 앞으로 편팔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내린 자세에서 아령을 들고 한팔은 머리 위로 다른팔은 허리 아래로 밀어서 약 2초 후에 내리고 올리는 운동입니다. 양팔이 위아래에서 멈출 때 어깨에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회에서 20회 반복하면 삼각근, 상완근 등이 강화됩니다. 아령든 접힌 팔 올려 폈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내린 자세에서 아령을 잡고 팔꿈치를 접었다가 위로 들어올려 약 2초 후 내리고 올리는 운동입니다. 양팔을 교체하며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회에서 20회 반복하면 상완이두근, 삼각근, 상완삼두근 등이 강화됩니다. 상체 숙여 아령 들고 편팔 옆으로 들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한 손에 아령을 잡고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팔꿈치를 펴고 옆으로 들어올려 약 5초 후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옆으로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증승모구 등이 강화됩니다. 손짚고 아령든 팔꿈치 접어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린 자세에서 아령든 팔에 팔꿈치를 접어당겨 올려서 약 5초 후 멈춘 후 내리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하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손짚고 아령든 편팔 옆으로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린 자세에서 아령든 편팔을 옆으로 들어올려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증승모근이 강화됩니다. 누워 아령든 팔 세워 어깨 밀어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아령든 팔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 약 5초 후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어깨를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삼각근, 전거근 등이 강화됩니다. 누워 아령든 편팔 옆으로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아령을 잡고 양팔을 벌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펴고 양팔을 90도 들어올려 약 2초 멈춘 후 내리는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가 바닥에 닿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에서 20회 반복하면 대흉근, 전삼각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누워 아령든 위팔 접어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령든 팔의 팔꿈치를 90도 접어 허리를 붙이고 손을 들어올려 약 5초 멈춘 후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손을 올릴 때 어깨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대원근, 대흉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누워 아령든 아래팔 접어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손에 아령을 들고 팔꿈치를 90도 접고 위로 들어올려 약 2초 멈춘 후 내리는 운동입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밀착되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에서 20회 반복하면 소원근, 대흉근 등이 강화됩니다. 바로 누워 양손 아령 잡고 팔 위로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손에 아령 잡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약 5초 후 내리는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삼각근, 대흉근 등이 강화됩니다. 서서 아령 들고 편팔 교대를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내린 자세에서 한팔을 앞쪽으로 120도 들어올려 약 2초 후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양팔을 교차로 올릴 때 어깨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삼각근, 대흉근 등이 강화됩니다. 팔꿈치 접어 밴드 앞으로 당겼다 놓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밴드를 잡은 자세에서 밴드를 앞으로 당겨 약 2초 후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손을 최대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에서 20회 반복하면 소원근, 상완삼두근 등이 강화됩니다. 편팔 밴드 뒤로 당겨 팔꿈치 접었다 펴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밴드를 잡은 자세에서 밴드를 뒤로 당겨 약 5초 후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뒤로 당기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완이동은 대원근 등이 강화됩니다. 편 양팔 밴드 뒤로 당겨 팔꿈치 접었다 펴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양손에 밴드를 잡고 상체를 세운 자세에서 밴드를 앞으로 잡아당겨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양쪽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하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편팔 뒤로 당겼다 놓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밴드 잡고 손을 뒤로 당겨 약 5초 후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밴드 잡은 손을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하승모근,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위로 편팔 뒤로 당겼다 놓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밴드 잡은 손을 눈높이로 들어올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접어 뒤로 당겨 약 5초 후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손을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완삼두근,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옆으로 편팔 아래로 당겼다 놓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 잡은 팔을 옆으로 올려 팔꿈치를 펴고 아래로 당겨 약 5초 후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손이 최대한 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 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옆으로 편팔 팔꿈치 접었다 펴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 잡은 손에 팔꿈치를 접어 당겨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손이 최대한 안으로 접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완이두근, 삼각근 등이 강화됩니다. 편팔, 밴드 뒤로 당겨 팔꿈치 접었다 펴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밴드를 잡은 자세에서 밴드를 뒤로 당겨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뒤로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완이두근, 대흉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접은 팔꿈치 당겨 폈다 접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 잡고 팔을 내린 다음 팔을 앞으로 반듯하게 올려 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밴드를 당길 때 어깨가 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중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편팔 위로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를 잡고 내린 팔을 곧게 펴 머리 위로 당겨 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올려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후삼각근, 하승모근,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편팔꿈치 접어 올려 폈다 접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 잡고 접은 팔꿈치 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올려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하승모근, 상완삼두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잡고 접은 팔 앞으로 밀어 폈다 접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밴드 잡고 접은 팔 앞으로 올려 펴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최대한 밀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 전거근 등이 강화됩니다.